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굿모닝! 굿모닝 굿모닝 오늘의 굿모닝이야 굿모닝 해외사우팀 대표님 아니세요? 네네 오랜만이네 대표님 회사 망하셨다고 그만두셨잖아요 나는 나갔는데 어떻게 우부장이 이렇게 잘 데리고 있네 아 그래 대표님만 그만두셨어요 저는 조슈아 사원입니다 저는 일단 그 우리 회사 해외 온모하고 있고 해외사업팀이구나 해외사업팀 이제 팀장하고 있습니다 전 해외사업팀 변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아시다시피 이 과장이라고 합니다 마케팅팀이라고 합니다 저는 프로모션팀의 프로모션 네 팀장입니다 팀장 아 여기 팀장이 많구나 제 밑에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양념게장 꽉찬 양념게장입니다 양념게장 부장 아들 갑자기 아들이야? 그러니까 우부장 아들 이름이 뭔가 우미나우 저는 팀장입니다 팀장 전팀장 부서가 어디지? 수사 2과예요 안녕하십니까 권상원입니다 권상원 오늘 패기 넘치는 아주 좋고 아직 발령이 안 됐습니다 발령 석이었던가 석이 아 권석이요 권석이 차장입니다 차장 차장 됐구나 형 입에도 안전결지 우리가 왜 해주세요 왜 해주세요 감사합니다.